메리 크리스마스 사영아! 이 하임이가 볼 한 번만 만져주면 안 될까? 열심히 만져줄래? 우리 아이사의 볼을 제가 직접 만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랭랭랭랭 다시 체크!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조합 저희 황호 조합 아닌가요? 빠사름! 그 조합 그 아 그 그 조합 왜왜왜 우리 수민이 오는거야 수민이 공부해져 수민언니가 공주성이 풍부해져가지고 갑자기 올 시틀이 오랜만에 봤는데 키 큰 것 같다고 했어 그리고 심지어! 내가 시골에 갔다와서 아 나 시골에 갔다와서 아 맞아요 저는 이거 샀어요 샀어요? 저는 촬영 보는 옷이었어 응 이 티셔츠 비하인드가 있죠? 이거 수민이 거 아니야? 응 내 건데 채영이가 나 깔아 샀어 아 진짜? 정확히는 알아야지 이게 내 옷이야 사실 원래 이게 수민이 옷이야 응 근데 내가 수민이 새 옷을 입었어 응 새 옷을 입었는데 되게 괜찮은 거야 응 내가 사야겠다 싶었어 샀어 근데 내가 수민이 걸 한 번 더 입었다? 어 이럴 거면 내 걸 신는 게 좋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새 걸 신는 게 좋지 맞아요 응 바지락이랑 어 뭐뭐 들어갔어 그렇지? 아니 마늘도 들어가 소금도 들어가 소금도 들어가 센트도 들어가 왜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왜 그런 거야 아니 혹시 심지어 몰랐어? 심지어 아는데 심지어 아는데 심지어 아는데 아 아 눈빛 눈빛 아 눈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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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민이 애교 한 번 보자 애교요? 아 했는데 벌써 해봐요 같이 애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? 당신 생각해 하트 하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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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오늘 금방 올 거야 맞아요 금방 올 거야 맞아요 금방 올 거야 맞아요 아 아 아 무슨 얘기야? 무슨 얘기야? 아니 샵에서 이렇게인가? 이렇게인가?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야 야 야 눈소리 아 저는 외동입니다 외동이예요 외동이예요 하지만 한살마다 언니가 있죠 왜? 배 아 이수민이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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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민 이수민 그렇습니다 그 언니 굉장히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눈사람에 있는 목소리 어 몰라 몰라 눈사람에 있는 목소리 눈사람에 있는 목소리 눈사람에 있는 목소리 눈사람에 있는 거 눈사람에 있는ะ 이수민 원래 잘 안잘려 괜찮아 천천히 해 제이가 잘라준대요 제이가 잡아줄까? 왜 안잘렸대요? 아니요 아니요 맛있겠다 일단은 저는요 고기! 고기를 먹고 간식으로 그린요거트 드세요 어우 좋아해요 저는 오늘 왠지 된장찌개